오늘은 여러분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우리 어린이 에세이 한 편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라고 했는데요 3월달에 쓴 글이라서 정확하게 저하고 소통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제목은 필요 없죠 제목이란 말 하지 않고 가운데에다가 그대로 쓰게 되면 제목이 되는 거죠 제목이 맛있고 정많은 우리집 앞 분식점입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이 학생이 먼저 한 일은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요 오른쪽 아랫부분에 매우 간단하게 글을 썼습니다 자세히 좀 볼까요? 아랫부분을 보니까 맛있고 정많은 우리집 앞 분식점이라고 되어 있죠 생각작입니다 그런 다음에 첫 문단은 소개 및 친절성 강조라고 되어 있고 소개하고 정이 많으신 아주머니 아저씨에 대해서 소개하겠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맛에 대해서 둘째 문단에 쓰겠다 떡볶이, 순대, 오뎅, 어묵이죠 어묵이라고 고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문단은 총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집 부근에는 맛있고 정많은 분식집이 있다 간판에 왕 돈가스라고 써있고 삼화분식이라고 써있어서 어떤 브랜드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 분식집은 부부가 운영하고 직원들이 일을 한다 그래서인지 분식집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손님들이 오실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맞이하신다 손님들을 끌어모으는 방법을 배웠는지는 몰라도 항상 뭔가 이야기의 권리를 생각하시고 손님들과 대화를 하신다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다정하신 우리 어머니 같다 때로는 기분이 좋아서 칭찬을 해주시는 우리 어머니처럼 서비스로 음식을 더 주시기도 하신다 1문단입니다 생각보다 긴 내용인데 이 학생은 이 글감을 자기 주변에서 찾은 거죠 글을 잘 쓰는 우리 어린이들의 특징입니다 주변에 얼마든지 많은 글감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이 잘 다니는 자기 집 부부에 있는 분식집에 대해서 글을 쓴 거예요 사이사이 보면 다정하신 우리 어머니 같다 라고 했죠 어머니의 비유를 할 정도로 분식집에 대한 매우 친근한 포근한 그런 어떤 내용을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다정하신 우리 어머니 같다 라고 했는데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다정하신 어머니 얼굴이 떠오른다 어머니가 떠오른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볼 때마다 이 볼 때마다 라고 하는 이 부분과 볼 때마다 갔다가 지금 어울리지 않는 거죠 호응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수정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 분식점은 맛도 최고다 조금만 맵다가 단맛이 나는 일반 떡볶이와 달리 누구나 먹기만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될 정도로 화끈하게 맵다 때문에 혀가 후끈해지는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학생들에게 추천한다 이 분식집은 떡볶이만 맛있는 분식집이 아니다 입안에서 맛있게 녹는 순대 느끼한 것 같으면서도 느끼하지 않은 어묵 모두 맛있는 음식뿐이다 참 행복감을 주는 그런 글인데요 맛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이 학생이 나름대로 맛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요 맵다가 단맛이 나는 떡볶이를 좋은 떡볶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화끈하게 매운 떡볶이를 맛있는 떡볶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의 경험에도 맛있는 떡볶이는 매콤달콤해야 되는데 단맛이 또 어떤 단맛인지도 중요하죠 설탕으로 낸 단맛, 물엿으로 낸 단맛, 조청으로 낸 단맛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화끈하게 맵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매운 고춧가루가 많은데 국내산 고춧가루로 만약에 한다면 매우 또 비싼 떡볶이가 되겠지만 학생들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 이 글을 읽은 학생이라면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라면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입안에서 맛있게 녹는 순대 순대가 입에서 녹는다 아이스크림은 입에서 녹는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서 순대가 입에서 녹는다고 했습니다 이 순대는 어떤 순대일까요 보통 우리가 당면을 넣는데요 당면에 들어가지 않고 또 채소라든지 다른 재료를 넣으면 입안에서 또 녹을 수도 있겠죠 녹는 순대 느끼한 것 같으면서도 느끼하지 않는 느끼한 것 같으면서도 느끼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학생이 직접 먹고 나서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묵은 이제 기름에 튀긴 음식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느끼할 수 있겠죠 기름진 음식이니까 그런데 이 느끼한 음식을 보통 우리가 어묵국과 함께 먹죠 오랫동안 물을 담그고 또 장을 넣고 또 여러가지 재료를 넣고 넣은 다음에 오랫동안 또 끓이게 되면 나름대로 그 느끼함은 또 사라지게 되죠 아마 그래서 오랫동안 끓인 어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둘째 문단이 이제 떡볶이에 대한 내용을 또 쓰다보니까 순대와 어묵은 좀 짧게 썼죠 이걸 아마 길게 썼더라면 3문단, 4문단, 5문단까지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어렵지 않은 거죠 이 학생은 3문단에 그린데도 한쪽을 가득 채웠잖아요 네 그리고 모두 맛있는 음식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모두 맛있는 음식 중에 떡볶이, 순대, 어묵이 들어가 있는 거죠 셋째 문단은 앞에서 한 내용을 지금 여기 보니까 총정리한다고 되어 있죠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맞이해주는 분식집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는 웃는 얼굴로 맞이해주는 분들은 분식집이 아니라 분식집에 계시는 주인이라든지 직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분식집 자체를 어인화해서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항상 웃는 얼굴로 맞이해주시는 분식집에 계시는 분들 그렇게 바꿔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엄마같은 친근함이 드는 분식집 앞에서는 어머니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엄마라고 했네요 분식집이 어머니같다, 엄마같다고 하면 매일 가야죠 그래서 매일 가야 해서 맛있게 먹어야죠 뭐 이 글은 제가 읽으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행복감을 주는 그런 글이에요 그리고 떡볶이, 어묵, 순대 등 맛있는 음식 천지인 분식집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 천지라고 했는데요 세 가지만 제시했잖아요 뭐 여기서 또 인상 깊게 남았던 인상 깊게 먹었던 음식을 또 한두 가지 더 말해도 될 뻔 했는데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천지라고 했습니다 이 학생은 이 분식집에 푹 빠져있어요 지금 엄마의 손맛이 느껴지는 분식집 그런데 읽으신 마지막 부분에서 엄마의 손맛이라고 그랬는데 엄마의 손맛이 어떤 손맛인지 좀 나와있진 않죠 그쵸? 그런데 제가 오늘은 분석적으로 비판적으로 이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좀 행복한 관점 이 글을 읽었을 때 아 참 재미있구나 한번 가서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분식집에 누구나 한번 좀 와보길 바란다 본인이 그런 바람 희망을 담고 있는 글이죠 여기 보니까 제가 엑셀런트라고 했는데요 참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글이에요 이 글을 읽고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글의 글감이 됩니다 아마 이 글의 주제는 우리 집 부근에 있는 분식점을 소개하겠다 분식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거기서 일을 하는 분들이 모두 다 네 정겨운 분들 정마른 분들이다 그런 말을 소개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뭐 또 더 나아가서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와서 먹어봐라 참회를 촉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주 행복한 읽기였습니다